네 먼저 스프링 시큐리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요 웹 어플리케이션의 보안 기능을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그런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게 이제 뭐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장성도 높아서 많은 기업에서 보안과 로그인 관련한 기능을 이 스프링 시큐리티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공격에 대한 대응과 보안 정책을 또 일관되게 적용을 가능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프레임워크다 보니까 다양한 기능을 사용자에 좀 친화적으로 커스터마이징해서 그리고 다양한 정책을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시큐리티에는 주요한 기능이 있는데요 먼저 인증 사용자가 어떤 유저인지 확인을 하는 인증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인증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증 방식이 제공이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그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활용해서 폼 기반의 인증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오늘은 그런 폼 기반의 인증이 아니라 API 기반으로 인증을 하는 서비스를 구현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인증 프로바이더를 제공하여서 인증을 처리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제 인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인증 서비스랑 인가 서비스가 또 공부를 하기 전에는 좀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인데요 이거를 이제 오늘로써 그런 개념적인 부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증이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그런 거였다면 인가는 이제 인증이 된 사용자에게 어떠한 권한을 부여해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는 겁니다 이제 스프링에서는 어노테이션 기반의 접근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요 메서드 레벨이나 뭐 URL 패턴에 따라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션 관리 기능도 제공을 하거든요 세션 관리나 뭐 보안 관련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뭐 세션 생성, 만료, 무효화 등의 전반적인 세션에 대한 기능을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보안 헤더를 처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보안 헤더를 통해서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의 보안 수준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뭐 X프레임 옵션스라든지 XSS 프로스텍션 같은 이런 헤더 설정을 통해서 보안 헤더를 설정하고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게끔 스프링 시큐리티가 지원을 해줍니다